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일단 이거 부숴놓고 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우측으로 밀고 들어가요 Q.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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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다 죽어버렸네 뒤를 괜히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저 틈에서 대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비 막죠? 비? 네 빼요? 저거 궁차요? 괜히 내가 뒤잡으러 갔네 내가 나하고 라인하고 뒤 안 잡고 그냥 정병 막았으면 되는데 들어오는 거 거점에서 방황하면서 루시오 궁 오케이 나이스 우측방에 디바 뒤쪽에 또 누구 있어요? 뒤쪽 의자 같은데 거의 다 죽었어요 디바 갭힌 오른쪽에 겐지 나가요 나갔다 나갔다 응 겐지 나가네요 저의 궁 제꼬만 썼어요 오케이 충전중이다 아 겐지 떨어져서 죽었어 목표 목표 정면 정면 예 목표 정면 또 쏠쩍 쏠쩍 아 맥크리 온다 어 나이스 맥크리 존나잘해 로드오그 우측 2층 맥크리도 우측 2층 어 로드오그 뒤로도 우측에 일단 맥크리하고 로드오그 있어요 네 우측에 보여요 오른쪽 방에 내려갔어요 로드오그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오 우측으로 겐지도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우와 겐지 우측 로드오그 우측 1층 로드오그 궁쳤어요 조심 거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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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로드오그가 땄는데 죽음 떨어져 죽어라 어 뭐야 뭐야 아 이송 뭐야 아 뭔데 하하핰 teach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핰 est 한身 이송을 주체하지 아주 웃 Accu 읩 오른쪽 로드오그도 매크리 또 들어와요? 와 진짜? 루시우도 우측으로 들어와요? 다 우측으로 들어왔네 아이고 우측 뒤에 솔져 2층 로드오그도 2층 위 저거 줘줘야 돼 다 따네요 2층에 2층에 5대6으로 싸웠는데 왜 이기는거지? 로드오그 컷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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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 송하나 뭐야 5대6으로 싸웠는데 왜 이기는거야? 진짜 이해가 안가네? 5대6으로 싸웠는데 왜 이기여? 나 계속 없이 싸웠는데? 정말로 쏠져 궁극기 청전을 맞이하라 소리 들렸을거 같은데 궁극기 청전중이라 오른쪽 2층 아 왼쪽 2층에 로드오고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야 이거 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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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쫒아 잡아넣게 좋아 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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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midnight 쌍 송 불죽 안죽네 위에 로드오그 먹었어요 빅 др 나 어그로나 끌어야겠다 나 우리팀이 딜 알아서 다 놨는데? 어 이거 또 걸렸다 상대 자리아 나왔대 으으! 어 로드 오브 솔져 컷 디바 디바 송하나 송하나 잡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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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쳐야겠다 너무 무섭다 얘 무서운데 쟤 아 나 혼자 갇혀있어 지금 궁 없으면 여기 위험한데? 자리를 바꿔야겠다 솔져 솔져 자리아 아 아 진짜 나한테 왜이래 로드 오브 그랩 없어요? 어 이 그랩 생겼네 로드 오브 노궁? 돼지 군빵 돼지 군빵 돼지 개피 어 나이스 프리하게 어 매크리 뭐야 저거 망치가 그냥 아주 뒤에 뒤에 솔져 아 지졌다 뭐야 와 진짜 잘한다 아 매크리 뭐야 공격기가 준비됐다 매크리 아까 해 해 해 의식 쓰읍 매크리 C가 아까 해 아 공격기가 준비됐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희기고 있어 로드 오브 우측으로 들어와요 돼지 우측으로 들어오 끌리겠는데? 돼지? 돼지 빼요 돼지 빼요 잡으면 잡아드렸죠 오른쪽 뒤에 솔져 오른쪽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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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다 소이저 형 디바? 소이저 개피 소이저 개피 디바? 디바 잡아요 디바 무조건 디바 여깄다 디바 디바 나이스가? 나이스 로드 구야나 끌지마 죽음을 맞이하라 로드구 진짜 너무 무서워 패드 맞추면 한방이라서 왼쪽에 패드만 맞으면 한방 아닌데 그거 돼지 들어갔어 왼쪽에 너무 잘 맞춰 왼쪽에 돼지 소수증에 리퍼도 있고요 솔저 들어와 있어요 우측에 나갔어요 아 끌렸다 끌렸다 트레이서 있어요 트레이서 우측으로 들어가 오 나이스 비트 비트 아 뒤에 쏘자 뒤에 쏘자 어 나 퓁 퓁 퓁 아 나 궁 있는데 제발 겐지가 다 쓰러버리네 갑니다 어 궁 있어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버텨줘 아 이게 망한거 같은데 어이구 내 협발은 그지였지만 어 몇명 걸렸다 몇명 걸렸다 나이스 나이스 처절하게 죽으면서 끝났어 아 비까 이거 비까지 그냥 바로 스피디하게 뚫어버리면 끝날거 같네요 우리팀 너무 잘한다 나머지 리퍼럭팀 뭐 개똥 싸는거나 다름없는 수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거의 거의 맥 맥크리 원맨션 아닌데 겐지도 잘하고 역시 80점 때는 클라스가 달라 자리와도 잘하면 안죽으면서 자리와도 아까 한번 낙사된것만 빼며 다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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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니까 무서워 아 맞다 프로 3,4인큐때문에 2인큐를 못하겠어요 무서워 프로 족밥이죠 LW하고 미그 너무 무서움 근데 개개인 실력도 다 좋아가지고 그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학살을 하면서 올리려고 하는거죠 팀빨 안받고 프로들 다잉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도착합니다 A 거점을 참여하십시오 왼쪽 왼쪽 로도그 그래브 없어요 개피개피개피 2층에 2층? 먹을까요? 아아이 맥크리 나를 보네 라인 죽었다 맥크리 혼자 달아서 진짜 맥크리 혼자 다하는데 게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진짜 맥크리 혼자 다해 그 한명 비중이 엄청 낮았다는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 잘하지 우리집 다 잘해 그래빠졌어요 로도그 오른쪽 위에 맥크리 있습니다 바운드 로그 아아 너무 마이거 상담 우측에 맥크리 우측 뒤에 맥크리 왼쪽 뒤에 맥크리 우측 뒤에 맥크리 우측 디디디디 저거 저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ığ 나이스 돼지그랩 빠졌고요 와우 나이스 agement 너무 잘하네 진짜 우리 팀 아까 망치가 딱 눕혀주고 누워있는 애들을 그냥 사정없이 갈겨버리시던데 저게 아니.. 아.. 지켰다 라인 힐이네 라인 힐이네 깔끔하다 어.. 음.. 아.. 나는 거의 개똥 쌌는데 우리팀이 캐리를 하네 그냥 너무 잘한다 이 점수대